힘들어 더 만지고 싶어? 쪼...금 더?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모델 로빈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금원진이라고 합니다 형님 소개팅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? 한 번도 없어요 아니요 전 소개팅은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헌팅은 해보신가요? 많이... 아... 네 조금... 오늘 서로 탁구로 소개팅을 해볼 예정인데 어떨 것 같으세요? 이거요? 팍! 설레네요 궁금해요 네 못 간 양양의 한을 여기서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! 열심히 해볼게요 파이팅! 공을 튀겨 컵에 넣는다 허바를 적힌 미션을 수행하거나 질문에 대답한다 미션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시 결칙이 주어진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지금은 모든 신청정도는 비밀이고 자기소개에서 듣고싶어하던 애칭을 반반으로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애칭이 있나요? 자기야? 진아? 그냥 이런 느낌? 그냥 제가 원진이니까 자기야 그래 진아 여기가 해변이잖아요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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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다 한 명 보내드리면 좋겠어요? 네 그럼요 해변인데 해야지 어우 부끄러워 하하하 다 벗어요? 전 바지도 벗어야 돼 하하하 거기까지? 아... 아쉽다 그럼... 몸매가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어때요? 가슴이랑 허벅지를 좋아하는데 일단 가슴은 저한테 잽이 안 되실 것 같고 음... 뭐가 문제할때도 어떻게 될까요? 바이바이 보 예쓰 내게 뽀뽀하고 싶은 부위 부위 나 눈 감고 있으면 돼? 들어와 볼래? 후후 좋았어? 어? 뭐야? 너무 잘 아는데? 네가 제일 흥분되는 순간은? 2분 전? 응 아까? 조금... 아 조금 그냥 너는 그러면 제일 흥분됐던? 진아가 옷 벗을 때 잠깐만요 좀 해봐 아직 늘 거야 아직 기회를 줘 가져와 데시벨 게임 난 살 많은데 여기야 맞고 싶은데 있어? 맞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? 때리는 걸 조금... 어 그 지향이야? 일단 오늘 한번 조금 맞아보자 간다 하나 둘 셋 내가 때릴게 응 난 뒤쪽이야 응 엉덩이 내밀어줘? 아니 아니 엉덩이 내밀어줘 아니지 아니지 알아 네가 졌으니까 마셔야지 그렇죠 애교 보여줘 그럼 내가 너 먼저 하게 해줄게 어 아니 아 요새 남자는 애교 있는 남자가 대생들 뿌잉 생도 이 정도로 감사합니다 나의 비키니치야 언더복 좋다 나 언더복인데? 있어봐 나 언더복인데? 몰랐구나 얼음 녹이기 얼음 녹이기 얼음 녹이기? 어떻게 녹이고 싶어? 몸 좀 뜨거워? 뜨거워 너 몸에 녹이자 그럼 내가 녹여줄게 두 손으로 그래 이건 고문이야 나 여기 더 뜨거워 아이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소리 뭔데? 소리 아까 이상한데 이거? 나 요정도 남았어 나 몸 어땠어? 만지니까? 생각보다 말랑말랑하네 더 만지고 싶어? 조금 더? 1분만 더? 1분만 더? 상대방의 제일 좋아하는 부위로 유혹하기? 너는 어느 부위를 좋아해? 우리 가슴 아니야 둘 다? 가슴 잠시만요 펌핑 좀 나 위에 올라타봐도 돼? 어? 어 그럼 어 진짜? 좋나요? 응 좀 무겁네 만져도 돼? 그럼 생각보다 있지? 어 픽업? 나 이거 그만 맞춰 잠깐만 더워서 잠시만요 저도 느껴졌어? 어 좀 꽤? 많이? 어 좀 유혹이 된 거 같아 네 뭐 엠티 가? 갈 거야? 가자 언제 끝나요? 근데 이거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이거는 뭐예요? 봐도 돼요? 아 자신 있어? 괜찮아? 난 자신 있어 그러면 볼게요 봐라 너 자신 있어? 자신 생각해 그럼 뭔데? 손 안 대고 오일 발라줄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? 방금 흥분했어? 뭐야? 뭐야? 이렇게 해야 되나? 아 따가워? 옷 때문에? 아냐아냐 부드러웠어? 어 축하합니다 이제 끝났는데 어디 갈려고? 뺨티 가자 갈까? 으흐흐흐흐흐흐